이제 물음표 좀 해 오늘은 F20이구요 다음 시간에 F21입니다 진영 리포트 언제 패스에요? 어? 언제 패스에요? 11월 1일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저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나는 원한다 I want 모델되는 것 To be a model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해왔으니까 오늘 먹는거 받은다 오케이 To be a mode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하면 뭐라고 부르면 돼? 혹시 기억나나요? I want to be a model 모델되는 것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내가 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모델 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물었을까? 내가 뭐라고 물었길래 나는 모델 되는 것을 원한다 하는 걸까? Do you want to be a model 그렇지 그렇지 와우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be? 뭐 대고 싶니? What do you want to be? 오케이 정확하게 진효가 했던 대답은 이 대답을 듣고 싶을때문에 What Do you want to be? 하면 뭐 대고 싶니?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want? 답 내겠지 뭘 원하니? 그랬더니 모델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난 차려입는게 좋아 난 차려입는게 좋아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오케이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I like 차려입는건 dressing up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? What Do you want to be a model 여기는 원트가 아니고 하다시로 like가 있으니까 What Do you like? 그렇지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? 그랬더니 I like dressing up 됐습니까? 오케이 Dress up의 뜻은 뭐예요? Dressing up 말고 Dress up 차려입다 그렇지 차려입더라 여기가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니까 차려입는 것이 될 수 있지 차려입는 중인도 되고요 여기서 차려입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예술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예술가 I want to be an artist 그렇지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래서 뭐 되고 싶니?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at do you want to? What do you want to be? What do you want to be? What do you want to be? O는 artist 때문에 온 거잖아 What do you want to be? 이렇게 묻는 거야 What do you want to be? 뭐 되고 싶니?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o you want to be? 그랬더니 난 예술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n artis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리는게 좋아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그러면 paint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? 그 다음에 나는 과학자 되고 싶어요 사이언티스트 한번 써 볼까? 자 불러보세요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뭐되고 싶니? 뭐라고 묻고 What do you want to be?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그런다 I want to be a scientist 나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해 I like science and math 그럼 science and ma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? What do you like? 그랬더니 I like science and math 그 다음에 나는 우주배행사 되고 싶어요 Afternoon은 오후구요 뭐였더라 astronaut 됐습니까? 여과의 소리가 astronaut 이게 여과의 소리가 에스트로 에스트로 그 다음에 노 AU가 오가 되는 거예요 astronaut 어? 그렇게 정해져 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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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빨리하면 오 되니까 I want to be an astronaut OK 뭘 좋아하길래 그럴까? 아 나는 볼거래요 왜그래 I watch I watch I see I see OK I watch 나는 본다고요 나는 볼 것이다 하고 싶으면 I see I see 뭐 뭐 하다시 앞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뭐 뭐 하다가 아니고 뭐 뭐 할 것이다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I will see stars Will 이란 말이에요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뭐 하다가 할 것이다가 되는 거야 OK 그래서 이 문장이 뭐 I will see I will see 뭐 똑같은 뜻이야 I will watch stars I will see stars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다 I will see stars I will see I will see I will see I will see watch see를 다 쓰면 안 돼 둘 중 하나만 둘 다 뜻이 같잖아 그러니까 I will I will I will watch stars everything 그렇죠 여기서 will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윌 뒤에 하다시가 오면 미래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할 때 윌을 쓴단 말이에요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OK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가수 되고 싶어요 Are you singer OK 정신차니 I want to be a singer 준호야 그러다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 OK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걸 좋아해 I like singing and dancing 그렇죠 I like singing and dancing OK 그래서 지금 민주는 시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 치는 건가요? 뭐 당연히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노래가 좋아해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 뭐 뭐 이거? 댄스 있잖아요 어 근데 왜 C가 없어요? S가 아니고? C도 S 소리내요 OK 얼음이 뭐야 알았어요 어 C가 무슨 소리냈어요 어 C는 S C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 그는 그 G 두 가지 소리 갖고 있고 OK 좋은 질문이었어 A는 4가지 A A A A A A O OK 난 요리사 되고 싶어요 구 저도요 쿠킹 쿠킹 아 쿠킹 OK 요리하는 준비 되면 안되 요리하는 것이 되면 안돼 요리사가 되야지 OK 그래 난 도와줄 거야 아이 하이피 OK 여기도 언제 할일을 얘기하는 거야 네 언제 할일을 지금 하는 거야 과거에 한일이야 앞으로 할일이야 앞으로 할일 그렇죠 앞으로 할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네 자, HELP가 돕다고 해 HELP이 되면 돕는 중인 돕는 것 되는 거에요. HELP는 과거에 도와줬다는 얘기에요. 과거요. 이디붙이면. 아까전에 나는 매일 밤 별을 볼거에요 할 때 뭐라고 했다. 그래서 나는 도울 것이다. I will help. My mom, everyday. 자, 한번 또 얘기해 줬어. We'll do it, 하다시가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한다구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. 난 제빵사 되고 싶어요. 알았어. 목맥히겠다. 난 제빵사 되고 싶어요는 뭐다. 난 제빵사 되고 싶어. 뭘 좋아하기 때문에 제빵사가 되고 싶어하는지 안 봅시다. 그렇죠. 이렇게 때문이네요. I like bread and cake. I like bread and cake. I like bread and cake. 오케이. 그 다음에 난. To, to. 응? 아, 제빵사 되고 싶어요? 아니,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? 아니, 제빵사 하는데 좋아한다고요. 좋아한다? 아, 빵을 좋아하대요. 음, 헤어드레서. 응, 헤어드레서. 오케이. 그 다음에 나 의사 되고 싶어요. I want to be a doctor. 네,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. I will help sick people. I will help sick people. 그렇죠.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할 때 we're 쓴다라고 했죠. 오오케이 잘했습니다 예 시험치고